당신 이젠 글렀어요 나도 신세 족치고요 결혼식도 해주고 이 집도 주고 몽땅 잘 주시겠어요? 못하죠? 못하죠? 여보 미쳤니? 기세 여보 사실은 여보라고 그러지 마라 당신은 너무해요 당신 당신도 집어치고 내 사랑아 불빛인한테도 뺏어왔느니라 용왕한테도 뺏어왔느니라 너희는 손대지 마라 아직 내 것이냐 인정해라 내가 백골이 되더라도 의지 하나로 살아있다는 사실은 정미야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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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